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간만에 뉴스 컨텐츠입니다 어떤거냐면 5090 루머 그리고 14900 케이스 출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둘다 꽤 관심있는 제품들이죠 여러분한테 충분히 먹힐거라 생각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커뮤니티에 이미 올라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커뮤니티를 안하신 분이나 바빠서 못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다 숟가락만 꽂은 느낌이라서 좋아요는 부탁하지 않고 영상 시작했습니다 일단 5090 루머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5090 비디오 카드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차세대 블랙웰에 이 5090 제품은 최대 512비트의 메모리 버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384비트 옵션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유출자는 이분입니다 자주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유출하시는 분인데 쭉쭉쭉 내려가서 표만 봅시다 표보면은 GB20이 이게 최상위 칩셋을 만드는 제품이에요 이게 최상위 칩셋이라 보면 되는데 이거 조금 커드했는게 5090이 되겠죠 5090에 메모리 버스 폭은 무려 512비트나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블랙웰은 기존 제품의 4090에 메모리 버스는 384비트죠 이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메모리 버스 폭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5080을 만드는 GB203 칩셋인데 이거는 256으로 절반이 뚝 잘려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날짜가 3월 12일 기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꼭 이거를 반박하는 것처럼 13일날 다른 유출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하드웨어 타임즈라는 곳에서 올라왔는데 엔비디아 5090에 대해서 사양 출시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뉴스를 올려주겠다 아니지 루머를 알려주겠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억울하고 엄청 끌려요 왜 끌리냐 5090은 무려 4090보다 7,80%나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숫자가 2만개가 넘을 것이다 그리고 GDDR7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6 쓰고 있죠 7 7을 쓰는 최초의 그래픽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원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원문에 우리가 광고가 청소년이 보면 안되는게 있어가지고 캡쳐를 해두고 그걸로 설명드릴게요 GB2024향 블랙엘의 최상위 칩입니다 5090을 그동안은 GPU가 될겁니다 풀칩 그대로 들어가는건 아니고 일부가 컷되서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사진 자체에는 이전에 4000시리즈 최상위 칩입니다 여기에 TPC SM 이런게 보이시죠 요거 조금만 궁금하면 무슨 내용인지 나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구조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어...저기에 대해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어 팍팍 넘어가 버렸다 일단 GB202는 AD102와 유사해보지만 8개의 TPC와 14개의 SM이 포함되어 있대요 일단 개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존이 6개 12개거든요 6개 12개 근데 이거보다 이제 나름 큰 폭으로 늘어나는거에요 그러면은 최대 코어 숫자가 원래 필칩이 18000개쯤 됐거든요 4000시리즈에서는 근데 5000시리즈는 24000개쯤으로 거의 6000개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25%쯤 증가하는겁니까 어 그거 좀 증가하는거 같은데 6424 뭐 대충 맞죠 6318이고 그 정도 증가하는거 보이시데 GB202의 특징은 510bit에 312가 GDDR7 메모리와 페어링 할 수 있는 버스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510bit 맞는거 아니에요 어...근데 소비자용 제품은 511로 안나는거 같아요 이게 뭔소리냐면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면 딱 나오는데 메모리 측면에서 우리는 32가 384bit 버스와 쌍을 이루는 GDDR7 메모리 L2캐시는 96메가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510bit 버스를 사용하려는 계획은 보류된거 같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512로 나올거라 그랬는데 5090이 실제로는 384bit로 나올거라는 겁니다 기존하고 똑같다는거죠 기존하고 똑같고 그래도 4090보다는 50% 가까이 증가한 외부 메모리 대여폭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가격이 있죠 가격은 2000달러로 예상이 되지만 2500달러인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000달러면 기존 가격이랑 거의 똑같이 나올거죠 그래서 살만해요 그래도 그정도면 300만원은 잘 안타니까 2500달러면 300만원이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죠 딱 그냥 환율적으로 계산해도 그래서 이 가격으로 나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거의 400만원 가까이 줘야 될 테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상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TSMC의 3나노노드에서 제조된다고 합니다 출시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후반 출시가 거의 확실하게 됩니다 연말에 나온다는 거죠 11월 12월 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왜 더 일찍 안 나오냐 뭐 9월 10월도 따져보면 하분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음 40 아 4080 5080이 그거보다 몇 달 늦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텀은 3개월 이상 주면 안될 거로 예상할 거거든요 이제 신제품의 최상위 플래그십은 일찍 나오고 요건 뭐 한두 달 좀 팔리고 난데 요거 살만한 거 다 산 사람들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거 원하시는 분들 위해 5080 내고 이렇게 내야 될 거기 때문에 텀이 2, 3개월 안 넘어갈 겁니다 근데 내년 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5080은 그럼 대충 11월 12월 쯤에 5090이 출시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오피셜은 아닙니다 내 뇌피셜과 이쪽의 루머를 합쳐서 얘기한 겁니다 에 거기에다가 5080이 4090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뭐 굴릴 수 있겠죠 하하하하 지금도 4070 슈퍼면은 어떻습니까 그 3080 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잖아요 맞죠 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게다가 5090은 4090보다 780%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레이 트레이싱 성능에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아 기분 나쁜데 나 그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레이 트레이싱 성능 깡 성능이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고 나머지는 중요한 게 보이진 않는데요 아 GB205 코어는 GB202의 절반 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건 이제 4070 만들 때 쓸 칩셋이겠죠 아 4070 5070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메모리 구성이 이제 40 시리즈랑 50 시리즈랑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득은 주로 더 빠른 메모리 칩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GDDR7 쓰기 때문에 거기서 성능이 꽤 증가 될 거고요 그리고 증가된 IPC 지금 잘렸는데 증가된 클럭당 성능에서 성능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5079이나 5080 뭐 5060에 대해서 얘네들이 GDDR7을 쓰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90을 제한 나머지 제품들은 GDDR6X나 6을 쓰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그렇게 5000 시리즈 루머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루머이기 때문에 실제 출시될 때는 일부 스펙이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자세하게 올라온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자 그래픽 카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CP 한번 봅시다 지금 14,900 케이스가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리뷰를 아예 부탁도 안했고 리뷰어 킷이 풀리지도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3월 14일 어제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리뷰 올라온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리뷰 한번 참조해 봤습니다 테크 파워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14,900KS 리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스펙은 기존 14,900K랑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올랐어요 지금 국내가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100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부스트 클릭이 0.2 올랐습니다 싱글 부스터 기준은 최대는 6.2까지 터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게 이게 아니죠 얘가 그래 게임의 성능이 그럼 좀 좁나요 이게 중요한데 일단 FHD에서 보더라도 7800 CD보다 못하고 기존 14,900K이랑 비교해도 1%정도 밖에 차이 안납니다 스톡으로 100 프로 성능이 나온다면 얘는 98.8프로니까 둘이 성능이 1.2프로치 채감이 될까요 체감이 안되겠죠 거기에다 해상도가 again 높아지면 1프로는 0.6프로일치 보입니다 참고로 KS 제품 사서 올코어 오버클럭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발열 잡기도 힘들고 올코어로 오히려 오버하면 싱글코어 부스터는 더 낮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은 다소 하락합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KS나 K버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성능 증가폭이 별로 없다 라고 보면 되겠죠 14900K랑 비교해서 그리 메리트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발열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작업할 때 플로드 기준으로 D15 썼을 때 농협이라고 불리는 최상의 공랭쿨러 썼을 때 118도가 나옵니다 스톡으로 118도가 나와요 이거는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아니죠 게이밍 용도에서도 차상의 공랭쿨러로 이거 진짜 오픈 테스트 했을 확률이 높은데 거기서 그냥 98.7도가 나와요 99도죠 100도 가까이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죠 공랭용은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게임할 때도 100도가 찍힌다고 합니다 그의 전력소비랑 이런 세세한 내용도 여기 있던데 전력소비랑도 만만치 않아요 최대 기준으로 봤을 때 500이 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테이크 파워업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컴퓨션들 가서 가격 한번 볼까요 컴퓨션들 하면 14900KS가 어제 들어왔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우 103만원 103만원 이걸 103만원 주고 산다 조금 그렇죠 물론 KS는 지금껏 늘 나올 때마다 90만원 후반대에서 100만원 초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14900K 여러 개 사서 뽑게 하는 것보다 그냥 KS 상급수율 확정적인 걸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7800SD 같은 게이밍시에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저전력 CPU가 있는데 굳이 저런 제품을 살 이유가 있나 싶네요 옛날에는 인텔이 짱짱맨이었으니까 9900K 시리즈맨에도 그랬죠 그때 KS가 나왔다고 하면 그걸 샀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와서 저렇게 뜨겁고 성능 증가폭이 애매한 제품을 사기는 조금 메리트가 없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리뷰를 해달라는 얘기도 없고 리뷰 제공도 안 되고 저같은 작은 유튜브에 그렇다 치고 KS와 존같이 큰 것도 리뷰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품이 출시된 게 묻혀 있길래 오늘 뉴스 3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두 가지 뉴스 알려드렸어요 어때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제가 편안하게 설명해드린 것도 그냥 봐줄만 하죠 아니라고요? 그럼 뉴스 영상 접어야되나? 반쯤 농담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arden은 언제 jinせ지work ? 뭔가 걸고 있는 거에use 엔 π 뷰 할